안녕하세요, 트라이비입니다. 저희 타이틀곡 둠둠타는 퓨처하우스 장르의 앞으로 비트를 가미한 댄스곡인데요. 강렬한 비트를 통해 저희 트라이비만의 걸스웨그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. 킬링 파트 하면 또 이거 살짝 포인트 안무이긴 한데요. 저희 인트로와 후기에 나오는 저희 일명 Y파춤이라고 한번 보여드릴까요? 5, 6, 7, 8 이렇게 엉덩이를 살랑살랑살들면서 아주 끼를 발산하는 부분이 킬링 포인트이자 포인트 안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옆에 있는 우리 소은이의 파트. 아, 맞아요. 진짜요? 저는 제일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 파트거든요. 감사해요. 이 파트도 약간 노래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. 킬링 파트예요. 소은이 이거요. 어때요? 어때요, 언니? 너무 좋아요, 저 지금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파트 체인지 하면 꼭 언니가 해줬으면 좋겠다. 아따! 아, Przy sağ подобne다 Park. 저기 wzㄴㄷ. oriented stat 정말 måste 당연히 걱정해야 해요. 그 아따! 아 stat Mutta 안 Wanna 맞나? He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